음악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음악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가장 처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음악 때문에 더 감동을 받고 그런 감정 전달 같은 게 더 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액티베이션, 바이킹, 아이디리티 등등 이렇게 하다 액티비티와 한국에서 결혼한 기회가 Pederse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